10월 5일은 블랙듀스데이라고 할 만큼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 머크사에서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체류제가 백신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에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NGCAM 생명과학이 9월 9일 인도 자이더스 캐딜라에서 개발한 DNA 방식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 공급하는 의약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의약품을 위탁 생산한다는 CMO 계약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NGCAM 생명과학에서 위탁 생산하려는 인도 자이더스 캐딜라사의 DNA 백신은 인도 현지에서 실시한 3상 임상에서 예방률 66.6%를 기록했습니다. 66.6%라는 수치가 대단하지 않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백신 임상 시험 당시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가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에서 예방률 90% 이상 기록했던 화이자, 모더나 등의 mRNA 백신도 델타 변이에서는 예방률이 50-7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걸 감안하면 자이더스 캐딜라의 예방률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이더스 캐딜라 측은 임상 3상 발표 직후 자사가 개발한 DNA 백신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만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NG캠 생명과학에서 백신을 생산하더라도 전량 인도로 수출 보내야 하는 상황이며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제3국으로의 수출도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NG캠 생명과학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래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용도가 맞지만 자이더스 캐딜라 측이 WHO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한 상태며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 긴급사용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내에서도 식약처 상대로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 백신 코비박 관련 업체가 식약처에 사전 검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NG캠 생명과학은 CMO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생산량 등 구체적인 생산 계획은 공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이더스 캐딜라 외에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백신도 생산할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